이것도 만든 지가 2년이 되가네요 2018년 겨울엔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부랴부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강생들 그때 막 행사 같은거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아내가 이제 이런 비스크인형 사막여우 여름이 하고 토끼 다리 이걸 만들어 썼는데 이건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할 뭐 이런 미니어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리도 비스크인형 입니다 일단 작업 과정을 보시면 MDF로 베이스를 먼저 짜줬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베이스를 먼저 짜고서 여기다가 판에다가 이제 나무 느낌을 줘야 하니까 이런 보시죠 내추럴 우드 이게 딸랑 3천원 밖에 아닙니다 사이즈는 A4의 절반 정도 길투각의 반절 사이즈인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잘라 가지고 또 시트지에요 잘라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래쪽 판에다가 옆에 판 같은 경우도 옆에 판은 뭘로 만들었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생략해 버렸는데 우드락 이라든가 폼보드 굉장히 가벼워요 거기다 이제 만들었고 이 시트지를 붙여주면 진짜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으니까 보시면 이 테두리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런식으로 이렇게 시트지를 잘라서 이렇게 다 붙여주고 심지어 벽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쪽에 이제 여기 이 뒤로 이제 붙여준 벽지 벽지도 저렇게 해서 붙여줬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일일이 하나씩 잘라 가지고 창틀 지금 보이시는 요 창틀 있죠 이 창틀을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명한 창을 이렇게 안에다 넣어 가지고 보시면 이게 좀 투명한 건데 안 보이네요 지금 사진으로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잘라서 창틀 이렇게 만들었고 이 안에다가 창문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것처럼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붙여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소품샵 같은데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 그 악세사리 상가 그쪽에 가면 이런걸 이제 싸게 사 올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용으로 나온 이제 악세사리 인데 저거를 일일이 이렇게 붙일다 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건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런 구슬 같이 생긴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사가지고 리본이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붙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구도 요것도 대략 한 3,000원이면 사거든요 하나에 사이즈가 이제 여러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우드락 인데요 우드락 표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뭘로 찍었냐면 부티 쪽 이거 아니면 빛 같은 거 그런 걸로 콕콕콕 찍어줬거든요 찍어주고 나서 색칠을 해주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그거 이 모양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런거 이런걸 뭐라고 하지 스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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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들 하는데 그거를 이 주변으로 눈 모양이랑 별 모양이랑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순간접착제로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장 위쪽에다가 세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거는 이제 어디서 샀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실 거에요 그런 데서 사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일일이 이제 악세서 하나씩 넣어서 이 서랍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책도 나와요 이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오미트 잡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되고 직접 출력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있으면 사도 되고요 뭐 한 5개에서 6개가 들어있는데 그거 한 세트에 한 2-3천원 밖에 안 하니까 그냥 사서 이렇게 그냥 세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이걸 책장이라고 해야죠 책장도 한 만원이면 하나 살 수 있어요 사가지고 이제 저렇게 세팅하고서 그 다음에 아까 침에 투명 원두를 이 안에다 넣고 원래는 원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원두 다 빼버리고 이 구슬들로 이제 교체를 해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요거 크리스마스 트리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스판클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세팅해주고 방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턱잔이 없어서 턱잔이 직접 또 만들었어요 요거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 잘라서 만들었는데 은근 식탁보 같아서 좋더라고요 재봉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아내가 만들어준 사막여우 여름이하고 그 다음에 토끼인 다리 얘네를 해서 여기다 올려줬고요 오리 이 오리도 은근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책장 가장 위에다 저렇게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세팅을 해주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 방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고양이 방석 이네들이요 요 고양이 방석 요 고양이 방석은 꿈공장 사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를 하나씩 이제 저렇게 붙였어요 예쁘장하게 이쪽으로 돌려보면 모양이 저렇게 이제 위로 좀 길쭉하게 왜냐면은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하니까 위쪽으로 굉장히 높게 올렸거든요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이가 이렇게 앉아서 단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유리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으로 이쪽은 바깥쪽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시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바깥쪽에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고 안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게 이제 붙이다가 아래쪽은 이제 붙였는데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예쁘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귀엽다 라는 말이 막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스판클 하나씩 일일이 다 붙여 가지고 종도 있어요 이렇게 종도 종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종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략 한 2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해 인형 행사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그것도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영업도 했었고요 아내 거 인형 만들 때 이걸 옆에 같이 세팅 했더니 아내가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 옷 있잖아요 원래 얘가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닌데 저희 수강생이셨던 영등포팀 저희 수강생이셨던 수정님께서 그날 가져오셔 가지고 뭘 뚝딱뚝 만드시더니 딱 이렇게 딱 예쁘게 이제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원래 여자애가 아니었는데 여자애처럼 이렇게 돼 버렸고 그냥 여자애 가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모자 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거였는데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들려주니까 되게 이쁘더라구요 이게 뭐 아무튼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만든다는 재미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게 굉장히 행복하네요